부동산 전월세 플랫폼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침산동 5번 빌라입니다. 이렇게 왔습니다. 그리고 이 방 특징 중 한 개가 이렇게 욕실이 아주 큽니다. 뒤로 돌아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금방이 됩니다. 주방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5번 빌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